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의 시각은 정진상 실장의 성남 자택에서 CCTV 녹화되지 않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해서 5층까지 돈을 전달했다. 이 부분이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이었는데 민주당 측은 CCTV 사각지대가 없었다. 그러니까 이 영장이 적시된 내용이 거짓말이다. 그럼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? 아니면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까? 그건 이 부분이 거짓말이고 나머지 인정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. 전체적으로 검찰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나 어떤 공소장을 보면 그 자체가 다 그냥 짜맞춰진 소설 같다는 겁니다. 대표적으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면 유동규 씨가 주장을 한 거죠. 유동규 씨의 증언에 따라서 당시에 정진상 실장한테 돈을 주는 게 CCTV를 피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갔다.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 CCTV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자체도 확인 안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칠 정도면 검찰 수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짜여진 각본이냐 이런 부분이고요.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정진상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부분들. 그런데 그게 뭐 조사 임하기로 했다? 애시당초 검찰이 체포영장을 친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. 말도 안 되잖아요. 조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무슨 체포영장을 칩니까?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조사가 다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나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짜여진 각본이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오늘 보면 검찰에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.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 20억을 유동규한테 요구한 사람이 김용 부원장인지 정진상 실장인지 이 자체도 검찰이 헷갈리고 있어요. 왜냐하면 본인들이 소설을 쓰다 보니까 이 자체가 헷갈리는 것이죠.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CCTV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압수수색 영장이 친 자체부터가 지금 검찰의 짜여진 각본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. 반면 바로 검찰도 반박을 했어요. 증거 충분히 확인했고 조사 통해서 다 압수수색 영장 기재했다. 민주당도 돈 받았던 시점 CCTV를 다 들여다본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CCTV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단순히 궁금해서. 지금은 CCTV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전에는 당시에는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검찰은 그걸 들여다봤다면 민주당도 당시 돈 받았던 시점까지 다 들여다보고 영장의 엉터리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?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2019년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. 그 CCTV가 우리 그냥 사는 아파트입니다. 계단에 다 있잖아요. 출입문 쪽에 다 있고요. 제 말은 3년 전에 없는 것도 확인했다. 그렇죠. 그걸 다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런 것도 틀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쳤다. 이게 결국에는 검찰이 지금 짜여진 각본대로 하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. 검찰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. 글쎄요. 우리나라 검찰이 저거 하나 확인 안 하고 영장을 저렇게 했을까요? 저 압수수색 영장을 저렇게 할까요?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. 일단 검찰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죠. 검찰이 특히 수사를 하다 보면 돈 전달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요즘은 그거 다 가상으로 또 실험도 해봅니다. 돈 무게까지 재서. 얼마를 전달했다고 그러면 그 봉투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 무게가 얼마인지 등등까지도 다 확인해야 사실은 이렇게 영장이 나옵니다. 요즘 판사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. 그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건 두고 봐야 될 것이고 아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. 지금 적극적인 진술을 하는지 아니면 김용 부원장처럼 묵비권을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검찰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일단 다툼을 하겠다는 것 같고요. 아마 검찰은 영장을 칠 것 같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또 진술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나중에 법원 가서 다투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좀 소화 끝내봐야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. 오늘 이재명 대표의 얼굴 없는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실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이번 주제 여기까지고요. 오늘 다음 주제는 정말 오랜만에 서울시의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